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골롯에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유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유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 간치워 줬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유의 것을 찾는 우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 것을 찾으라는 이 말을 우리 단임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으로 바꾸면 더 이상 서론 인생을 살지 말고 본론 인생을 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장여로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유의 것을 찾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유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첫 번째 유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유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스 우리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스 우리 11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만 바라보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만 바라본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오직 그리스를 바라본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와 표현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때 그분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로 2장 1절에서 3장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대해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로 2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별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이 촛대 사이를 거누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을 살피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로 우리 2장 8절에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계시로 우리 2장 12절 말씀에는 자위의 날쌘검을 가지신 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할 거예요 또 2장 18절에는 그 눈에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시로 우리 3장 1절에는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고 있고 또 3장 7절에는 다이세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가 이르시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처음이며 마지막이시고 자유의 날생 검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취해 가시고 또 다이세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이 상태를 회복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은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도 감사한데 4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또 전도자의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뽀소 1장 6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화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 간의 갈등은 나의 갱신의 시간표가 되는 것이고 남의 잘못은 오히려 사람을 얻는 기회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고민하거나 또 무엇을 선택하거나 또 결정해야 되는 이 갈림길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글소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는 오직 예수 글소만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글소를 붙잡으면서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시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삶입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삶입니다 오늘 본문 이유를 보면 우리가 이제는 글소를 통해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표현한다면 옛틀이 깨어졌고 새틀을 갖추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 골로세서 3장,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서 헤맸던 옛사람의 모습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이러한 옷을 입고 살아왔으나 이제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 새로운 신문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는다는 것은 일시적인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에 유익되지 않는 삶 그리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갱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번 주에 꼭 해야 할 것과 반대로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해야 할 것은 미션을 붙잡는 것에 멈추는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속에 예체질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나에게 있는 예체질, 예틀을 벗어버리고 2, 3, 7 시대 속에 새틀로 바꾸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떠올랐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와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시고 그리스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현장에서 그리스의 대사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옛 모습, 예체질, 예틀이 깨어지고 예술 글씨를 통해 받은 새로운 복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연결된 한 가족이 있습니다 산온곳이 경기도 강주인데 강원도 가는 끝자락에 있는 지역인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질사님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의 영적 상태가 딸은 서른 살인데 5년 전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이고 또 엄마는 세상말로 연마살이 껴가지고 계속 밖에만 나가 있는 상태이고 또 아빠는 영적으로 무지하셔가지고 무당이 하는 말에 또 스님들이 하는 말의 소리에 이끌려 다니다가 5개월 전부터 교회에 나가게 되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현장을 가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나는 복음 전하는, 복음 가진 전도자니까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상태를 바꿔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그 가정과 가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 걸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전도자의 기쁨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그 딸이 귀신 들린 것이 5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외할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었는데 그 무당에게 있었던 귀신이 한 대를 걸쳐서 내려왔다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상태가 영적으로 볼 때는 같이 시달리는 상태이니까 이 딸을 도와줄 수 없는 거죠 이러한 현장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의 예체질은 이러한 현장에 갈 수 없었는데 이러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릴 속에서 사시고 또 그릴 속에서 나를 통해서 그릴 속에서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 참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 가면 아직까지는 큰 증거도 없습니다 또 제가 가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그 딸이 치유되어지는 전도도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딸을 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정에서 세워지는 날에 그 주신에게 그 딸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치유받는 시간표가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또 보금의 새 옷을 입고 새 틀을 갖추는 시간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만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와 함께 보금의 새 옷을 입고 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한 영혼을 살리시는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오직 그리스만을 바라보는 성도님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금의 새 옷을 입고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 제자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